안녕하세요. 윙크야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인앙산을 갑니다. 많이들 오르는 경복궁역 코스로 가는데요. 입구부터 아름다운 꽃들이 보입니다. 날씨가 좋네요. 오후 3시 출발. 돌계단을 오르면 범바위가 나옵니다. 뷰만 보시려면 여기까지 오르셔도 되는데요. 뷰만 보시려면 여기까지 오르셔도 되는데요. 저는 오늘은 정상까지 가보기로 합니다. 뷰만 보시도록 하세요. 들어오는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날씨가 너무 많아. 왜 이렇게 가만히 있었나요? 이거? 나 아니야? 아 저거 옷 좀 입었을 때 아 잠깐만 왜 좀 그렇게 나왔나? 내가 이렇게 안온다 이거 안갔어? 이거 좀 해! 내장에 세 명으로 갔다 왔어요 천천히 발달할 것 같은데 ㅋㅋㅋㅋ 뭔가 안 돼? 차가워? 아! 이거 갔어요 진짜 나고 왔어요 인간에서 계속 배가 온거 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철계단 오르고 바위도 오르고 인왕산 정상 도착 미세먼지가 없는지 북한산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서 좋았습니다. 좀 과장하면 설악산 죄송합니다. 저의 북한산 사랑이 좀 남달라요.